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전체적인 생태계의 체질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 알트코인들이 잘 못 버텨주는 것들이 비트코인한테 악재로가 또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포함한 생태계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요즘에 알트코인들이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한데 QEWEST 심지윤 저는 QEWEST 심지윤이고요. QEWEST 77 대표이기도 하고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QEWEST의 블록체인인사이트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11월에서 12월경에 1회 정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롬 파월 그 FRB 의장이 실제 라이브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새벽에 이제 또 같이 듣고 했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스탠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지금 좀 좋은데 지표가 근데 좋다는 의미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한 3.3% 정도 나왔거든요. 그 물가 상승률이 아 여기 한 2%대 정도 들어가면 좀 금리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바로는 이렇게 매파적이라고 보다는 좀 이렇게 드비시하게 좀 이렇게 비둘기적인 느낌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ot now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점도표라고 또 있고 여러 의원들의 또 생각이 있는데 조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딜레이된 느낌이죠. 그래서 올해 가을은 좀 지나야 금리가 조금 이렇게 내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극적인 또 스탠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시기가 절묘하게 미국 대선하고 또 11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현재 또 대통령인 바이든이 바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또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단 금리 인하는 빨리 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전에 제 기억으로 그때 2011년도 전후쯤 해가지고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이렇게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미국에서 엄청 대규모로 이제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계속 매년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한 번 확 풀리고 난 다음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학습 효과로 좀 이렇게 배운 걸로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양적 완화로 갑자기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 양적 완화를 실시를 가급적 하지 않으면서 금리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제가 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좀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의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 기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는 이제 금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변동이 많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금리만 가지고 가격 조정이 온다 안 온다라고 논하는 것은 좀 넌센스일 수도 있다. 그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면 23년도에 나스닥 시장 나스닥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가 23년도에 74.3%였고 24년도에 5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73.7%였어요. 거의 74%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가격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금리가 내리면 나스닥이 상승하고 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나스닥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스닥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좀 봐야 되냐면 단순하게 이런 지금 논리나 어떤 흐름이 많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하락할 거로 전망하면 자금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작년에 이미 그런 관계들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그 말씀드렸던 지표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3년도 24년도만 보더라도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단독적인 지표로는 코인베이스 주가가 있거든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상승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밀접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하면 비트코인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에 코인베이스가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치적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참고 자료 갖고 온 거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만투국수 물량이 지금 풀릴 거로 알려져 있는 물량이 14만 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개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초기 비트코인 물량이 62만 7천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현재 지금 몇 개로 줄어 있냐면 28만 개로 감조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그런데 현재 11개사가 갖고 있는 총 비트코인 물량이 88만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줄어든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10개사가 이제 받아낸 물량이 6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쉬는 날 제외하고 순거래된 날이 지금 109일째. 오늘 이제 110일째 데이터가 나왔지만 109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60만 개를 109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하루에 5,500개 정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만 개를 이제 5,500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매일 만약에 그 수량이 유입된다면 25일 정도면 커머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운트 곡수에서 그 물량이 하루에 다 풀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풀린 물량 중에도 어떤 분은 나 나중에 팔 거야 하는 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벌어진 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14만 개에 대한 거는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몇 년 전 한 3년 4년 전에 이게 14만 개가 풀린다 그러면 엄청난 악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실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숫자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좀 색다른 측면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해킹권이 있었다. 한 몇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는 시장은 아니고 예전보다 체질은 좋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53%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나머지 47%가 알트코인 시장인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시집을 갔다 그럴까요? 장가를 갔다 그럴까요? 표현을 굳이 재밌게 해보자면 나스닥 시장에 발탁이 돼가지고 사랑을 받고 자금도 유치받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금은 나스닥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기대했던 점들은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알트코인에도 좀 자금이 흐르고 전체적인 생태계, 전체적인 모든 종목은 아니고 그래도 우량한 종목들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상반기 3, 4월까지는. 그런데 3월 말 기점으로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알트코인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회복을 좀 많이 했는데 알트코인은 지금 며칠 전부터 좀 떨어진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큰형하고 작은형 같은 형제자매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형은 지금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지금 많이 부진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생태계의 체질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잘 못 버텨주는 것들이 비트코인한테 악재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포함한 생태계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요즘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한데 또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상장 폐지에 대한 것들이 돌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잘 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비트코인에 악재가 없고 올해는 사실은 크게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큰 해킹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큰 악재는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딱 적합한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23년도에 일단 한화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1월 달에 2천만 원부터 한 1억 원 돌파했다가 지금 한 9,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이 있죠. 4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비트코인 ETF를 사실 지금 109일째, 110일째 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자금 유입 흐름하고 거래량 이런 거 분석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한화 기준으로는 83조 원을 찍었어요. 기록을 했다고요. 이 유입된 거를. 기존에 있던 그레이스켈 거 포함된 거죠. 그랬는데 이 83조 원을 계속 넘어서는 게 아니라 또 밀렸어요. 한 73조 원까지. 10조 원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회복해서 77조, 78조 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 관찰하면서 보면 비트코인 또 수량까지 말씀드릴게요. 4월 말 기준으로 83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11개 회사가. 그런데 지금 이제 88만 개인데 5만 개 정도가 증가했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게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둔화세에 들어간 건 맞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폭발적인 자금이 유입돼서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가격이 사실은 가격에 대한 예측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방간기가 그때 5월달 5월 20일경에 하여튼 이제 방간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채굴업체 미국의 대표적인 11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M&A가 일어나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봤을 때 이제는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해 말까지는 하루 이틀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속되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급이 감소한 것은 다 누구나 알듯이 확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거나 이런 아주 매머드급 호재가 나올 확률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계단지구로 막 상승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연말까지는 기관들도 이 현물 ETF도 매수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 기관들이 좀 더 지켜보지 않겠나 좀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벵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벵가드 대표가 아니니까 그 사람 마음속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이제 그 기관들이나 최근에 이제 아크 투에니원 쉐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이더리움 ETF는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벵가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블랙록이 그 점율로는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고 피델리티 이렇게 가는데 그 3개 업체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4위가 이제 아크 투에니원이 5.5%예요. 그 위에는 두 자리 이상 갖고 가고 있고 그 밑에는 뭐 1%대 이 정도 되니까 벵가드가 사실은 지금 이제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와 봐야 사실은 지금 수수료 경쟁이 있어가지고 수수료도 매우 적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로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죠. 이건 제 뭐 내피절인데 비트코인 ETF는 우리가 늦었는데 이더리움 ETF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시되는 뭔가의 또 알트코인 ETF가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진입을 하자든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 스탠스를 봤을 때는 벵가드라 이런 업체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다고 해서 뭐 유지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 단 벵가드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투자하는 그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다른 데 자금 옮기지 않고 벵가드에서 투자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될 때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도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오른다 그러면 갖고 있던 분들은 좋아지고 이럴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건조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만약에 갖고 계신데 지금 조금 뭐 약간 밀렸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홀드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포인트에서 왕창 이렇게 한 번 매수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달러로는 6만 5천 2백 불 정도 되고 원화로는 이제 9천 2백 만 원 되는데 원화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8천만 원이 될 때 내가 투자할 자금의 한 20% 매수를 한 번 해볼게 그리고 올라가면 또 기다렸다가 아니면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렸다 7천만 원대 그럼 그때 두 번째 매수를 해볼게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한 방에 우리가 몰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안 하시면 나름 이렇게 자금을 조금 조금씩 투입해 가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드 오프 같은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 선택할 수 없고 기회비용이라도 보편할 수도 있는데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8천만 원이 되면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8천만 원 오면 매수해보고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너무 끌려가는 느낌으로 아우 나 8천만 원 오면 매수할 건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 8천만 원 되면 매수해야지 마음먹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막상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가까이 오잖아요 그 전략이 또 변경돼요 아 8천만 원에 도달했네 그럼 나는 7천만 원 가서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투자할 때 그 플랜을 우리가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랑 액션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질문 주신 PD님께서 8천만 원 되면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만약에 천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8천에다가 한 200만 원 매수를 걸어놓고 7천 한 500만 원에 또 한 200만 원 매수 걸어놓고 그 시점이 오면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매수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조금 기계적인 매배가 트레이딩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천만 원 되면 원래 세웠던 계획은 벌써 두 달 전에 세웠던 계획이니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책을 썼었는데 키웨스트에 블록체인 투자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썼었는데 거기에 제가 기록해놨던 기준으로는 9월에 출간이 됐거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1억 원을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면 그게 저는 사실 가을 정도로 봤는데 올해 봄에 일찍 왔어요 그 다음 단계가 2억 원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2억 원에 대한 시점은 명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1억 원 돌파하는 시점이 제가 표현은 머지않아였고 그게 출간된 후 한 1년 정도 봤는데 저는 이제 얘가 시점이 좀 빨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봄에 1억 정도를 터치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2억을 가는 거는 최소 저는 그 다음에도 한 1년은 걸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는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고 올해 잘 오르면 1억 한 2천에서 3, 4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2억은 가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억 2, 3천과 4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면 내년도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2억은 한 번 도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전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Coronation 알간비 사망 대추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